그 후로 저는 전혀 심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 때문이죠.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어찌나 고운지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농촌에 살고 있는 이혼남입니다.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 한심한 놈이죠. 신이 다 된 나의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전처와 함께 살 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아이들이 유치원생일 때 처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마트에서 캐셔로 일을 하다가 전처는 바람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납자를 만났으니 제발 놓아달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세상의 여자가 하나뿐인가 하는 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맡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키운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저는 양육비만 보냈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이혼남이었지만 그때는 젊었기에 여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죠. 사귀는 여자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장사를 시작했다가 망해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부모님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온 지가 벌써 8년이 되었네요. 식골에서의 삶은 무료했습니다. 바쁠 때는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너무 한가한 곳이 농촌이죠. 식골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게다가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 여자를 만날 기회는 더더욱 줄었습니다. 쉰도 안 된 나이에 여자 없이 살 수 있는 남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꼭 밤을 보낼 여자가 아니더라도 여자가 있어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만 사는 이 동네에서 여자를 만나기란 불가능했죠. 물론 혼자 사는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니까요. 식골에서 농사일을 하고 어쩌다가 저녁에는 음내로 나가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에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막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또 귀찮기도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혼여나 또 처녀를 소개해 주어 만나보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연애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도 솔직히 이젠 귀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자들은 많이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 땅 투자 집 외아들이니까요. 앞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요즘 한창 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마운 분이죠. 그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앞집에 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도시로 나가 직장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전제품이나 전등이 고장나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겨울철에 할머니 집에 수도가 얼면 녹이는 일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본인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며 저에게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도 귀찮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저희 부모님은 그 할머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중 큰아들은 할머니의 집에 오면 꼭 저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제게 주었습니다. 빵이나 음료수 등을 주는데 제가 그런 것을 거의 먹지는 않지만 고맙게 받기는 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는 저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겠죠. 그런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엄청 고운 분이에요. 얼굴도 예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말도 곱게 하시고 웃을 때는 마치 천사 같아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워요. 작년에 할머니가 신척 결혼식이 있다고 옷을 차려입고 나왔을 때는 마치 휘부인 같은 느낌의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농사에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앞집과 저희 집 사이에 밭이 있는데 할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할머니는 피부도 하얗고 주름살도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화장만 잘한다면 저와 비슷한 뚜레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농사일이 좀 한가해지니 저는 더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 밤을 함께 보낼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미치도록 외롭다 보니 앞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할머니에게 눈이 간다는 것이 찹 어이가 없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고 할머니는 저를 보고 당긋 웃으며 혼자 해도 되는 것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할 일도 없고 하니 도와드리겠다 말하고 할머니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다하고 할머니는 들어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자네가 내 서방님 같네 이러면서 화나게 웃으시더군요. 할머니의 농담을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방님이지 가을이 돼서 이 서방님이 외로운데 마누라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다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방님이 외롭다면서 이쁜 마누라 쳐다도 안 봐? 이 말에 저는 큰 소리로 웃었고 할머니도 엄청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간드러지게 웃는 것은 그날 처음 본 것 같아요. 밥을 다 먹으니 식곤증이 몰려왔습니다. 졸음이 가득한 제 눈을 보고 할머니는 한숨 자라고 하시더군요. 집이 바로 코앞인데 집에 가서 자면 된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여기서 잠깐 자도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누라 일로 봐. 네 팔 대고 누워봐.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와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다가 저는 잠이 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보니 할머니는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잠에서 깨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오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우면 이 서방님의 외로움을 달래줘야지 그냥 잤어?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서방님이 그냥 내 잠만 잤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한대? 또 이러면서 눈을 가늘게 뜨며 웃더군요. 저도 웃으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갈게요. 쉬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어머. 이 서방님 좀 봐. 마누라 한껏 달뜨게 해놓고 그냥 간다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설마 할머니가 장난을 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웃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밭에서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야릇하게 웃더라고요. 서방님 잘 주무셨어?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보고 저는 웃어드렸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있어.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차를 타고 볼 일을 보러 갔죠. 할머니는 차에 타는 저에게 오늘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며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나 집에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서방님은 오늘도 마누라를 독수공방하게 하려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도 외로웠던 나머지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말일 진심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농담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이렇게 늙었는데 나 같은 젊은 남자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꾼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고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외롭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죽하면 자기 같은 늙은이에게 그런 생각을 했겠냐고 제가 너무 가엾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너무 곱고 예뻐서 그런 생각을 된 것이라고 말했죠. 할머니는 나도 몰라.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집에는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순순히 저를 따르더라고요.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할머니와 일을 치렀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주 놀러와요. 이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 후로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할머니에게 놀러갔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 손을 잡고 할머니 집으로 이끌었죠.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인데 그럼 어떡해?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더니 아이, 지금은 아들내미가 와 있어요. 서방님, 아들내미 가면 내가 곱빼기로 해줄게. 응? 조금만 참을 수 있죠? 이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참 남자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너무 예뻐서 못찾겠는데? 했더니 할머니는 그럼 어째요? 저기 숲에라도 들어가서 볼일 보고 올까나? 저는 할머니에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저녁이 되어 할머니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내미가 갔으니 아까 못 본 볼일을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나와보니 할머니는 밭에서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니 할머니는 눈웃음으로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저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서 아니 여자가 이렇게 아무데서나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서방님 대가 잘못했어요. 저를 홍근영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또 할머니 집으로 갔죠. 요즘 몇 달간 이렇게 앞집 할머니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난기도 많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이에요. 저를 떠받들어주는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또 재미난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며 힘차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